오늘 은혜복고성시대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24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이를 마시메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성찬이 해주는 은혜 강단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만 3년 만에 성찬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참여한 것이 너무 중요하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요한칼비는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 세 가지를 정리한다 말씀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말씀이죠. 우리에게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강단 말씀 붙잡고요. 강단 말씀으로 치유가 되고 강단 말씀으로 회복이 되고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성룡인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례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 저희는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두 가지 성례만 진행합니다. 세례와 성찬식이죠. 세례의 영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례는요 물에 잠기는 거죠. 물에 잠기면서 어떤 의미가 있냐?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나의 옛 틀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오면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이 새로운 인생, 새틀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세례의 의미죠. 성찬은 무엇입니까? 성찬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시청각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세 번째는 성령이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요.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감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논리적인 설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아주 잘 짜여진 설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앞뒤 안 맞는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아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게 잘 된 설교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강단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어떻게 되죠? 내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세례를 받을 때 성찬에 참여할 때 별 생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을 감화감동화 하시는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적인 의미와 본질을 천주교가 놓쳐버렸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천주교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7성례를 해요. 7가지를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뭐 세례, 성찬식, 종부성사, 혼인성사, 고회성사 등 이게 다 해서 7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철저하게 지켜야 예수를 믿지만 믿음 플러스 이 7가지 성례를 지켜야 선행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되냐. 지금 어린 아기가 병에 걸려서 지금 오늘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 그럼 당장 신부가 가서 침발라서 세례를 줘야 돼요. 왜?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만큼 행위에 대한 부분이 강력하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말씀 중심입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예식 중심, 행위 중심이죠. 제가 천주교에서 진행하는 결혼 예식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뭐냐면요. 예식이에요. 일어나세요. 그 다음에 거룩한 그 목소리로 예수님께 비나이다. 기도도 아니에요. 비나이다 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은 또 성찬식에 대해서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이 화채설이 뭐냐면요. 사제가. 이 앞에서 이제 의식을 진행하죠. 아, 이 떡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이 잔은,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가 되었습니다. 이거를 선언할 때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었다는 게 화채설이에요. 지금도 천주교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사제, 이 영적인 지도자들의 권위가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이 하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만드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전 로마 카톨릭에서의 성만찬은 대단했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믿기 시작하니까요. 말 안 듣는 사람. 뭘 내리냐면요. 수찬정지령이라는 것을 내려요.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없도록 벌을 주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에서 제외되었다는 거예요. 구원에서 제외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든지 쿠테타를 일으켜도 약탈을 해도 된다는 무원의 면제부를 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교황청의 이 사제들의 권위가 하늘을 찌르게 된 거죠. 지금도 천주교는 전부 줄 세워서 이 성찬식을 진행을 하죠. 그리고 포도주를 절대 흘리면 안 돼요.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 아닙니까? 그걸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의식을 진행하다 한 방울이라도 흘린다. 사제가 핥아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걸레로 닦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만 대표자로 잔을 마시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임재설이다.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마음의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더 크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영적인 본질을 우리가 붙잡고 날마다 생명력이 넘치는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6월절 신앙의 회복입니다. 22절 보니까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곳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오늘 본문은 최후의 만찬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게 6월절이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의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에서 출애급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이 열 가지 재앙 우리에겐 열 가지 기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러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십니다. 애국은 성경에서 세상을 상징해요. 바로 왕은 이 세상의 왕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열 번째 재앙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죠.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안 바른 집은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이 임하죠. 여기에 사탄을 상징하는 바로 왕이 두 손 두 발 다 들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 흑암의 권세가 박살이 나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6월절 언약을 생각하면서 예수 보혈의 능력을 붙잡아야 돼요. 영원한 멸망길에서 해방하는 예수의 보혈. 죽음의 저주에서 해방시킨 생명의 능력. 마틴 루턴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성경을 짜면 피가 흐른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보혈의 능력을 날마다 붙잡으면 어떤 인생을 사냐. 날마다 생동감 넘치는 인생. 생명력 넘치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항상 영적인 전쟁터라고 말씀드렸죠. 항상 어떻게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을 공격해옵니까? 요즘 이 시기에는요. 아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사역에서 내 이름을 빼버리셨네. 아 서운해라. 그런 마음으로 계속 공격해온다니까요. 아니 반대는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아 조용히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갑자기 전화가 오니 직분을 맡기시네. 아 지금 힘든데 너무 부담되는데 왜 그럴까? 나는 못해.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강단 말씀 붙잡고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제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보혈의 능력, 이 강단 말씀 붙잡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출간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념해야 할 언약의 피죠. 예수님께서 이 떡을 떼시고 축복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내 몸이라. 또 잔을 들고 뭐라고 하셨죠?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살과 죄사함의 피, 보혈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의 피, 보혈의 능력은 잘 알게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우린 죄사함을 받고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고 사탄 마귀가 박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의 살을 기념해야 될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니. 채찍에 맞아서 예수님의 살이 완전히 찢기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단순히 구원만 받은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 이 채찍에 맞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날마다 나의 생각의 질병, 우울증, 공황장애, 육신의 질병이 예수의 보혈과 그 찢겨진 살로 나은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붙잡아야 한다.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념해야 할 언약의 피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죠?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200명, 300명, 수백 명에게 가르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런데 그 수백 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움직이게 만들고 행동하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우리 자신이 한 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강단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까지는 됩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바울이 이 것을 증명하죠. 고림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찬을 마실 때마다 주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 예수의 생명력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3인 1조 3운동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3운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니까요. 잊어먹을 수도 있어요. 3운동이 뭐였더라? 스타트 만운동, 4천망대 운동, 2, 3, 7 치운동이 주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제 개인적인 묵상을 좀 덧붙여 보면요. 3인 1조 운동 너무 좋아요. 이거는 너무 효과적인 전도 전략입니다. 우리도 다락방 5기초를 좀 하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전도 전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죠? 누구는 하면 돼요. 누구는 하려고 호기롭게 시작했는데 안 돼요. 이게 어떤 차이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나 간단한 진리입니다. 될 사람이 3인 1조 하면 돼요. 당연하죠. 안 될 사람이 3인 1조 하면 처음에는 막 시작했다가 흐지부지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될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될 사람이 되면요. 우리는 3인 1조 같이 모여서 강단 말씀 붙잡고 우리가 적용해보자.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너무나 내 안에 한계를 그어버려요.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3인 1조 잘 생각이 안 나요. 좀 풀리면 할게요. 내 스스로 생각을 딱 그어버려요. 올해 지금 벌써 다 가는데 우리 12월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부터 열심히 해볼게요. 내 생각의 한계를 딱 그어버려요. 이게 안 될 사람의 생각이에요. 자꾸 내 자신의 한계를 그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생각의 한계. 이게 사단의 규모한 전략이에요. 그다음에 말의 한계를 둬요. 안 될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꾸 말의 한계를 둬요. 안 될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는 저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아, 나이가 먹어서 눈이 심하네. 나이가 먹어서 지금 건망증이 심하네. 나이가 먹어서 뭐가 안 되는.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한 한계를 그어버려요. 우리가 열심히 젊었을 때 건강도 관리하고 운동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한계와 생각을 우리가 제한해둬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류 목사님이 아이고, 제가 나이가 먹어서 요즘 흰머리가 많이 늘었네요. 제가 요즘 눈이 좀 피곤하네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 우리 단임 목사님이 아, 제가 여기 갑자기 어디저기 막 수시고 힘이 드네요. 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이게 되는 분들의 생각과 마인드와 언어구나.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이 강단 말씀 붙잡고 아, 또 3인 1조 말씀하시네. 아, 내년에 해야지. 다음에 열심히 해야지. 새로운 뭐 집분 주시면 열심히 해야지.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스케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뭐로 설명하냐면요. 아, 저분들은 참 열정이 대단하시다. 어떻게 저분들은 이렇게 열정이 대단하실까? 그걸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강단 말씀 붙잡고 내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면요. 그 사람이 3인 1조로 뭉치잖아요?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전도 전략으로 캠프로 뭉치잖아요? 되는 거예요. 2, 3, 7 펀딩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좀 달라야 되겠죠. 아, 지금은 금리가 올라서 살기 힘든데 또 2, 3, 7 펀딩은 무엇입니까? 지금 엄청난 불경이 맞죠. 근데 20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20년 전에도 불경기예요. IMF가 터졌고요. 뉴스에도 간간히 나옵니다. IMF 때만큼 불경기가 또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저는 한 번도 살면서요. 뉴스에서 요즘 호경기입니다. 라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항상 불경기입니까? 왜 항상 경기가 안 되고 왜 항상 경기가 침체됩니까? 이 메시지에 우리는요. 내 자신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닫아버려요. 아니, 어떤 사람은 호경기라니까요. 우린 압니다. 천국은 영원한 호경기예요.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과 마인드가 달라지요. 하나님, 저에게 쏟아 부어주실 빅채경제를 누릴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몇 구자밖에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 중심을 받아주시고 백구자, 천구자일 수 있는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이게 생각과 마음과 그릇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똑같이 축복을 그냥 쏟아 부어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만큼 담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많이 담아가요. 이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믿음의 그릇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날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그릇이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넓어지면요. 언제 어려웠냐는 듯이 하나님의 축복이 한 번에 밀려온다니까요. 그게 믿음의 선배들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홀리 커뮤니언 거룩한 교제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니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어요.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담이 무너졌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원네스된 일생이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 성도 간의 교제도 마찬가지다. 거룩한 홀리 커뮤니언이 되어야 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뭔가 되는 부흥의 시작이에요. 우리 구역 예배,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교구 부흥하는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요즘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많이 주세요. 원네스예요. 저희 다 알지 않습니까? 강단 말씀 중심으로 우리 교구가 완전히 원네스된다. 그러면 우리 교구 되겠는데? 그런 마음이 확 와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부흥의 역사가 와고밥 세 가족이 오시고 하나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시 되니까요. 민숙이 말씀이 저는 생각나더라고요. 민숙이 보니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 주셨어요. 부홀이라는 곳에 가라. 거기에 우물이 있을 것이다. 우물을 줄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너무 마르잖아요. 광야에서. 부홀에 딱 도착했습니다. 메말라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물을 주신다면 왜 메말라 했습니까? 옛날이었으면 불만 불평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그릇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냐. 우물을 파자. 우물을 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뭔가 되려나 보다. 우물이 터지겠는데 이런 직감을 느낀 거예요. 이게 영적인 부흥의 그런 전조 증상이라니까요.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이 교구 중심으로 기관 중심으로 완전히 원을 세고 우리 되겠다라는 믿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유라굴로 광풍 만났습니다. 거기에 성경 뭐라 합니까? 지금 낮인지 밤인지 며칠 동안 분간이 안 돼요. 단 하나의 소망조차도 없는 환경과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 하시죠?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주세요. 이 강남 말씀은 우리가 이번 주 한 주를 살아갈 미래를 알 수 있는 그런 비밀이라니까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니 로마에 갈 사람이 지금 유라굴로 광풍에 맞아 죽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276명의 배에 탄 사람들은 다 마음이 좌절되고 무너지고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혼자 엄청 누려요. 혼자 마음이 힘들지 않아요. 유라굴로 광풍의 환경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으니까요. 그 마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요. 바울이 이 배에서 성찬식을 제정합니다. 사도행전 27장 35, 36절에 보니까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예전에 바울은 말이 먹히지 않는 한낱 죄수였어요. 그러나 이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완전 지금 어떻게 됩니까? 바울 중심으로 성찬식과 애찬식이 벌어지는 그런 원네스 역사가 나타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가정, 모든 기관, 모든 전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 원네스되는 또 선교의 작품을 만드는 선교 공동체가 될 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확신합니다.